성남 제1초등학교 석축 붕괴 위험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이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성남 제1초 별관을 바치고 있는 옹벽에 균열이 발생했고 안전 우려로 인해 현재 별관을 폐쇄한 상황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지난 22일부터 열흘째 자녀 등교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이날 정상화 추진을 위해 신속 정밀 안전점검 용역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가 나오면 개발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석축 재설치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관과 별관에 대한 개축 사업을 2025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방침에도 학부모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별관과 체육관을 바치고 있는 옹벽의 균열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시멘트를 발라 옹벽에 갈라진 금들을 메워놨지만 긴급 조치일 뿐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학부모들의 의견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확하게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토마토 박한솔입니다.